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요. 자신이 한 행동이야 자신이 감당을 하면 된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이 아닌 특히 나와 가까운 가족이 벌인 일에 대해선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또 자식의 일이라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들지 않는 일이 자식일이라고는 하는데 말입니다. 이 소설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정희연 작가의 단편소설 어금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을 감상하시는 동안은 제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금니 정희현 49번째 생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다. 남편은 혼고은이 잠들어 있다. 침실을 나와 서재로 간다. 일기장으로 사용하는 가죽 다이어리를 펼치고 오늘 날짜에 생일, 날씨 흐림, 30분 일찍 기상할 것이라고 적는다. 시간이 많지 않다. 라고 쓰려다가 너무 감상적인 것 같아 그만둔다. 해마다 태어난 날이 돌아오면 새로운 다짐 한 가지씩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작년 일기에는 날씨 맑음,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주의할 것이라는 문장이 재작년 일기에는 가랑비, 하루 50분 빨리 걸을 것, 일주일에 닷새 이상 반드시 라는 문장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48살이나 47살의 여자에게 썩 잘 어울림직한 결심들이다. 49살 여성의 평균 기상시간에 비하여 6시는 이를까? 이르지 않을까? 늦는 것보다는 빠른 것이 나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편이 안전할 테니까.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로 우유 한 컵과 토마토 한 개, 호밀로 만든 빵과 계란프라이 반숙, 채끝 등심 몇 점을 먹는다. 치커리와 상추도 함께 먹는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추 이파리 한 장을 쳐들었을 때 작고 검은 벌레 한 마리가 꼬물꼬물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부터 남편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은 야채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상춘잎을 한 손에 쥔 채로 새끼손톱 거스러미만 한 녀석의 움직임을 한동안 물끄러미 지켜본다. 나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나아고 성장했다. 느닷없이 출몰한 낯선 생물의 명칭을 알아맞힐 만한 능력이 없다. 식물의 잎을 뜯어먹고 사는 벌레이니 잎벌레라고 할지도 모른다. 아주 어렸을 적 쇠줄에 종일 묶여있던 옆집 개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이 난다. 노랑이 라는 이름은 털 색깔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검둥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명명은 책임질 수 있을 때나 하는 것임을 나는 이제 어렴풋 알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식탁 건너편에 와 앉는다.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와이셔츠 차림이다. 남편은 심드렁한 동작으로 티슈 한 장을 뽑아 녀석을 압사시킬 것이다. 나는 상춧잎으로 얼른 검둥이를 덮어버린다. 미역국 끓이지 그랬어 왜? 호밀빵을 한 입 크게 베어불며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저녁은 어디로 예약하지? 중국집 갈래? 아니면 생선? 음, 다 좋아. 야마모토스시에 자리가 있으려나? 글쎄. 하긴 그 집 주인 바뀐 뒤로는 확실히 예전만 못해. 그런가? 그렇다니까. 지난주에 손님들하고 갔었는데 양식 도미를 내놓더라고. 품위 없이 말이야. 남편의 식사 속도는 언제나 급하다. 말을 하면서도 나보다 훨씬 빨리 접시를 비웠다. 그는 유리잔에 남아있는 우유를 남김없이 입안에 들이붓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늙은 노파처럼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는 오른쪽 턱으로 는적 는적 토마토 껍질을 씹었다. 그래도 강남에서 거기가 제일 나아. 그치? 처제도 올 테니까 비서한테 세 명으로 예약하라고 한다. 알았어. 현우는 오지 말랬어. 수업 6시에 끝나는데 괜히 오며 가며 정신 없잖아. 잘했어. 참 현우가 전화했니? 내가 아니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 남편은 이마살을 찌뿌렸다. 이 자식이 정말 엄마 생신이니까 하루 전에 꼭 축하 전화 드리라고 몇 번이나 일렀는데. 대통령을 비난할 때와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현우에 대해 말할 때 남편의 목소리는 도련 활기를 띄었다. 바빴나 보지. 그래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말이야. 거 당신은 제발 아무 때나 애 역성 좀 들지 마. 항상 그게 문제야. 애한테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 버리잖아. 엄마란 사람이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올바른 판단 기준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약하게 키우고 싶어?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대응해봐야 불필요한 언쟁으로 이어질 따름이었다. 생일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여자의 자궁 밖으로 쭈글쭈글한 머리통을 내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그 시간을 이런 방식으로 소모해 버리기는 싫었다. 자신의 아들이 올바른 판단 기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아이라는 걸 남편도 모르지 않을 터였다. 현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남편과 남편의 정자를 빌려 태어난 남자 사이의 치명적인 차이점이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꽃바구니가 배달되어왔다. 동생 승희가 보낸 것이었다. 흔한 장미나 백합이 아니라 한눈에도 고급스럽고 값나가 보이는 이름 모를 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맙다는 전화를 넣으려다 말았다. 금융회사의 펀드매니저인 승희는 오전 시간이 가장 바쁘다고 했다. 고맙다. 저녁 야마모토 쓰시. 꼭 와라. 라고 문자메시지를 넣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답장이 올 것이다. 식탁을 치우고 간밤에 자고 난 침대를 정리하면서야 오늘 치과에 가기로 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10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왼쪽 아래 어금니를 영원히 몸에서 떼어낼 것이다. 저녁 식사는 생선회가 아니라 죽으로 해야 할 것 같았다. 그저께 오후 백화점 한복판에서 벼랑간 왼쪽 아래 어금니에 한 줄기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다. H브랜드에서 새로 출시된 리프팅 에센스를 구입하고 막 돌아서던 참이었다. 치아 한가운데를 끝이 가느다란 쇠꼬챙이로 푹 찌르는 것 같았다. 오래전 암활감으로 떼어넣은 자리였다. 통증은 점점 묵직하게 퍼져 하악골을 내리눌렀다. 귀갓길에 동네 치과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었다. 젊은 이사가 미간을 모으고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았다. 참을성이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불편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으나 의사는 별 관심 없이 제가 하려던 말을 계속했다. 음... 암활감 밑으로 우우식이 심합니다. 아, 충치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뿌리까지 침범해서 잇몸을 누르는 겁니다. 혹시 평소에 왼쪽 머리가 쑤신다거나 하는 증상 없으셨어요? 이 치아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편두통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아니면 머리 꼭대기의 통증이었는지 가물가물했다. 일단 뜯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해서 살릴 수도 있고 불행하지만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살리지 못한다면요? 발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뽑기에는 좀 아쉬운 연세일 수도 있는데 한편 치아 상태로만 보면 쓸만큼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오늘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뜻 그럼하고 하지 못한 건 이를 뽑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보다 쓸만큼 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안내데스크의 여직원이 시키는 대로 이틀 뒤로 날짜를 잡았다. 생일이었다.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삼키자 통증은 바로 잦아들었다. 약속은 10시 그러나 9시 55분에 맞추어 치과 문을 연다. 더도 덜도 아닌 딱 5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이 몸에 뱉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건 싫으니까.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선다. 그가 시키는 대로 나는 아... 입을 크게 벌린다. 조명이 몹시 밝다. 자... 조금 따끔합니다. 의사는 나직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통증을 예고한다. 끝이 날카로운 금속바늘로 아랫 잇몸을 찌르는 느낌은 그러나 예상보다 미약하다. 조금 전 간호사가 바르는 마취약을 이미 도포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고통의 분산을 택한다. 오래지 않아 턱 전체가 벙벙하게 마비되어왔다. 고속 핸드피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치아에 씌운 아말감을 갈아냈다. 시큰시큰한 감각을 감지한 것은 뇌가 아니라 귀였다. 머금었던 양침물을 뱉어내자 입안의 은색 가루들이 간이 세면되어 점점이 흩뿌려졌다. 자... 다시 벌려보세요. 와우! 의사가 커다란 감탄사를 뱉어냈다. 그가 예후를 짐짓 과장하려 들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갈수록 맑아지는 눈치가 면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지만 신경치료로 어떻게 해볼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감하다. 민망해서 나도 모르게 열렬히 끄덕여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있는 힘껏 입을 벌리고 있으므로 의지대로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다. 제 소견으로는 우선 발치를 하고 인공치아를 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그의 진단은 어쩌면 과장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에게 노연한 틈을 타 겨우 물었다. 임플란트요? 아둔하고 뚱한 발음이 새어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신경치료해서 금이나 레진 같은 재료로 덮어봐야 임시방편입니다. 속이 또 금방 썩어 들어가거든요. 어금니를 오늘 일단 뽑고 곧 임플란트 스케줄 잡아보죠. 지금 뽑나요? 그래야죠. 벗겨냈으니까요. 저, 오늘은,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요. 라고 해버리면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이 의사의 눈빛에 어떤 표정이 어릴 것인가 궁금해진다. 그런데요? 라고 되물을 터다. 그때 보조의자에 놓아둔 내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움찔 시선이 그쪽을 향하자 의사가 조명을 껐다. 간호사가 뒤로 젖혀져 있던 진료의자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깜빡였다. 공사이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다. 현우의 학교가 있는 도시였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그러나 현우가 아니었다. 장현우 어머니 되십니까? 처음 듣는 음성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황황히 진료실을 나섰다. 의사와 간호사가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겠으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사고는 아침 9시 15분경에 일어났다. 배달되어온 꽃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무렵이다. 아니, 아침 먹고 난 접시들을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었을 때인가? 아니, 다섯가지 종류의 비타민 알약들을 차례로 삼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른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리지도 않았고,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산산조각나지도 않았으며,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비타민C가 목에 걸려 사례가 들리지도 않았다. 그 어떤 불길하고 끔찍한 징조도 느끼지 못했다. 구름만 조금 끼었다 할 뿐, 대체로 맑은 편이던 서울 날씨와 달리, 그 시간 중부고속도로 T인터체인지 부근에는 안개가 짙었고, 가늘지 않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은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였다. T씨의 종합병원까지는 남편의 차를 타고 갔다. 평일 오전이라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남편의 운전기사는 평균 시속 120km를 유지했다. 이따금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 배달을 밟을 때마다 나는 창문 위 손잡이를 간신히 움켜쥐어야 했다. 가만히 있어도 무릎팍이 오슬오슬 떨려왔다. 남편 역시 넋이 반쯤 나간 얼굴이었다.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달래거나 다독이는 행동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들어선 응급실에서 현우를 보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눈물이었다. 현우는 주사약을 맞은 뒤 잠들었다고 했다. 응급실 의사의 말로는 지켜봐야 알겠으나 아직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만신창이가 되어 누운 새끼의 병상 앞에서 나는 오래 울었다. 사춘기 이후 나는 스스로가 무신론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왔다. 인간의 삶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의 존재를 불어 부인한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긍정할 만한 까닭도 없었다. 그렇게 오만했다. 누구인지 모를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나는 어느새 저절로 뇌까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그것은 절실한 간구의 기도 그리고 뜨거운 감사의 기도였다. 내가 몸서리 치는 불안감과 은밀한 안도감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을 때 남편은 보다 현실적으로 움직였다. 응급실 원무과에서 적절한 수속 절차를 밟고 김경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담당 경찰과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오직 현우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대낮임에도 어둑신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매퀘한 연기가 코끝에 닿는 듯했다.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어지러웠다. 동시에 왼쪽 아래턱에 벙벙하게 마취된 감각이 새삼 느껴졌다. 암활감을 벗겨낸 자리에 슬며시 혀를 대보았다. 마취가 풀리려면 너덟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했다. 그 너덟 시간 뒤에 닥칠 시간이 아득했다. 턱의 마취가 풀리기 전에 현우가 먼저 깨어났다. 어쩔 수 없이 또 눈물이 났다. 현우는 어리벙벙한 듯 몇 번이나 눈을 끔뻑였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 엄마 라고 외마디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었을 뿐이다. 그는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요. 제 아비를 보고는 그렇게 말했다. 간단한 검사 결과가 나온 바에 의하면 발목의 염좌, 인대 손상 외에 요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고 했다. 심하면 장애 진단을 받게 될지도 모를 병이라고 했다.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남편은 현우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지인들이 꽤 여럿 서울의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경사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불가능하다고 했고 남편은 의지를 꺾어야 했다. 현우는 정형외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6인실 병상도 있었지만 남편은 1인실을 선택했다. 김 경사가 현우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가던 길이었고?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디 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우는 언어장애를 앓는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 작고 어눌하게 대답했다. 그럼 동승자는 어디서 태웠어? 차에 현우 혼자 타고 있던 것이 아님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현우는 입술을 앙 다물었다. 아무래도 힘든가 봅니다. 남편이 슬쩍 끼어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현우는 몹시 지쳐 보였다. 거의 보름 만에 마주 대하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병원의 이름이 영문으로 프린치된 청색 환자복은 사람을 더욱 피로해 보이게 만들었다. 빛바랜 환자복에 감싸인 현우가 안쓰럽고 또 낯설었다. 그새 더 마르고 키가 쑥 자란 듯 또 했다. 스물인데 아직도 더 자라는가? 재작년 겨울 대학에 합격한 아이를 데리고 생애 첫 양복을 사러 갔었다. 그때 현우의 키는 181.5cm였다. 우리 부부의 신장은 각각 170cm와 160cm가 간당간당했다. 우리의 열성 유전자가 아이의 성장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어릴 때부터 내심 걱정스러웠다. 아이는 무탈하게 커주었다. 축구보다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으며 남의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성품이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가져야 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죽어도 하지 않았으나 외동으로 귀하게 큰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리라 여겨졌다. 무엇보다 현우는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5등 안에 꼬박꼬박 들었고 어렵지 않게 외고에 들어가더니 과기대에 합격했다. 남편은 몇 년 뒤 현우가 유학 갈 아이비리그의 학교와 전공 분야의 석학 교수까지 꼼꼼히 물색해두고 있었다. 남편과 나, 현우, 우리 가족을 향해 친척이나 지인들이 질시 섞인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대체 부족한 게 뭐니? 라는 질문을 면전에서 받아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손사례를 치곤 했다. 그렇지 않아. 고민 없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 말은 허위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 23년 동안 자질구레한 갈등들과 너저분한 근심거리들은 언제나 상존에 있었다. 심각하진 않았다 해도 남편은 잊을만 하면 한 차례씩 소소한 여자 문제를 일으켰고 위암 선고를 받은 시아버지의 긴 투병 과정에서 이래저래 마음 고생도 심했다. 차고 무덤덤한 아들이 아니라 애교 넘치는 딸내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현우 하나만을 낳고 단산해버린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순식간에 비일상적 세계에 접어들고서야 내가 살았던 세계가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였음을 깨닫는다. 저녁이 깊을 때까지 현우의 병실을 지켰다. 김 경사를 따라 나간 남편은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7시 무렵에 승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언니 갑자기 야근이네 아무래도 오늘 못 가겠다. 어 어딜? 어디긴 오늘 언니 탄신일 기념 디너 파티라며 생일임을 까맣게 잊었다. 승희에게 현우의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바보처럼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어머 세상에 하늘이 도우셨네. 내 후배 하나는 재작년인가 고속도로에서 차 뒤집혀서 즉사했잖아. 언니 그 사고에 그만하기가 정말 다행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와 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의 기분은 전혀 달랐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승희에게 현우는 단 하나뿐인 조카였다. 한 다름에 당장 이곳으로 달려와 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금세 객관적인 분석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못내 섭섭했다. 숨겨둔 내 속내를 정통으로 들킨 듯 고약하기도 했다. 남편이 병실문을 들어선 것은 9시 뉴스가 한참이나 진영되고 나서였다. 현우는 약기운으로 잠들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고 락스 냄새와 밤냄새가 한데 섞여 후각을 자극했다. 허기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먹을 때 깊은 곳으로부터 텅 빈 구토가 치받쳐 올라왔다. 현우 엄마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를 불렀다. 안경 너머 그의 진갈색 눈동자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아무래도 당신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꼬리를 흐리는 폼이 그답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가슴이 턱 막혔다. 문제가 좀 복잡해. 왜 그래? 당신, 당신답지 않게?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옆에 탔던 아이가 죽었어. 나도 모르게 젓가락 한 짝을 떨어뜨렸다. 허리를 굽혀 천천히 그것을 주었다. 테이블 밑에서 본 남편의 윤나는 검정 구두가 그로테스크했다. 죽었어. 그것은 슬픔이나 애도 없이 말하기에 어색한 문장이었다. 처음부터 상태가 위급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나 봐. 그렇구나. 왜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군대처럼 칸칸이 나뉜 식판에서 보릿살이 드문드문 섞인 밥과 쇠고기, 묵국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현우 친구야? 나는 겨우 입술을 달싸게 물었다. 음, 친구는 아니고 그냥 좀 아는 사이인가 봐. 내가 잘못된 질문을 선택했음을 알았다. 남편이 손바닥으로 제 입가를 쓰다듬었다. 그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여자아이야. 현우는 장난으로라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엄마 몰래 이모한테만 데려와 보라는 승희의 농담에 픽 웃고 말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이 대학생인데 여자친구 없나? 라고 묻기라도 하면 없는데요? 라고 건조하게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어려. 1990년생 남편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남보라의 소지품에서는 경상남도 MC 소재의 여자중학교 학생증이 나왔다. 작년 것이었다. 주민등록증은 없다고 했다.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나이인 것인가? 현우가 자신의 생활방경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남편과 나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남보라의 보호자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신은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유족과의 형사합의라고 보험사 직원은 몇 번이나 강조했다. 피해자 사망사고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실형이라는 단어를 듣자 깨진 유리화병 조각으로 심장을 긋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야, 여보? 남편을 돌아보는 내 눈빛에 애통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괜찮아. 별일 없어. 남편이 또박또박 읊졸했다. 그의 강인한 어조가 미미하나마 위로가 되었다. 남편은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제 명함을 건넸다. 본사에서 곧 전화가 갈 겁니다. 남편이 그 보험회사의 전무이사 이름을 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다. 남편은 비평준화 시절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K고등학교와 S대 상경대학을 졸업했다. 동창의 인맥은 차마 짐작하기 힘든 곳까지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었다. 웃겨. 정말. 그 알량한 학연이 뭐라고들 그러나 몰라. 평소 마뜻지 않게 여기곤 했지만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와락 의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어미로서 나는 지금 무엇보다 현우를 걱정해야 했다. 자신이 낸 사고에 의해 동승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는 돌이킬 수 없이 커다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자칫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힐까 염려되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아. 현우야. 화장실 변기에 앉아 되뇌어보았다. 현우한텐 모르는 척해. 남편의 말을 듣고서 나는 눈만 끈뻑였다. 남편이 재차 강조했다. 그 아이 그렇게 됐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떡하려고? 지금 알아서 좋을 거 하나 없어. 확실한 결과 나오고 현우도 좀 제정신 차렸을 때 그때 내가 얘기할게. 잘 알아듣도록. 남편이 오른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저 사람 이틀 동안이나 목을 꼭 조여매고 있었던 것인가. 벼랑간 왼쪽 아래 어금니가 다시 쑥쑥 쑤시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2시 무렵 남부라의 가족이 도착했다. 아이의 빈소가 차려졌다. 화장실 거울을 보고서야 내가 오렌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제 치과에 갈 때 입었던 차림 그대로였다. 문상을 위해서는 검은 정장을 걸쳐야 할 텐데 이 판국에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현우 아빠 당신은 차에 검은 타이 있지? 왜? 가봐야 되잖아. 그의 부모가 왔는데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병원의 긴 복도 벽에 드문드문 뚫린 좁은 창으로부터 저릿한 햇살이 비추어들었다. 남편은 빛을 등지고 선 채 말했다. 당신은 일단 돌아가 있어. 응? 급히 오느라 아무것도 못 챙겨 왔잖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집에 돌아가서 더우물로 목욕하고 정신 좀 추스리고 와. 현우는 어쩌고 내가 있을게. 그리고 당신보다 전문 간병인이 하는게 현우도 훨씬 편할 거야. 남편의 설득은 진심 어렸다. 나는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도 얼굴은 비추고 가야지. 그쪽에서 합의 안 해주면 큰일이라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편이 느닷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휠체어를 밀며 복도 끝을 지나가던 사내가 흘끗 뒤돌아보았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강경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옷을 다 입고 서야 단추를 한 칸씩 밀려서 채운 걸 알았을 때처럼 무력한 느낌에 나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주차장 바로 옆이 장례식장 이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운전기사가 은색 벤치의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는 빠르고 부드럽게 달렸다. 뒷좌석 유리창으로 고속도로의 풍경들이 무심히 흘러갔다. 방배동 집에서 T.C. 외곽의 학교까지 그동안 현우가 수없이 오갔을 길이었다. 이 길을 달리면서 현우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그리워 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 아버지가 대학 입학 기념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질색을 했었다. 겉으로는 위험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그보다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우려가 더 컸다. 영업소에서 계약을 확정짓던 날 현우는 대학 합격을 확인한 순간보다 더 기뻐 했다.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어릴 적부터 물건에 대한 애착이라고는 없는 성격이었는데 새로 생긴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유별나게 굴었다. 기계식 세차를 하면 차 차 표면에 흠집이 생긴다면서 항상 손수 세차하기를 고집했고 내 눈에는 조잡해 보이기만 하는 각종 스티커들을 차체에 여기저기 붙여대느라 열심이었다.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아침 신문을 주워들고 집안으로 들어선다. 저녁 어둠이 어정쩡하게 몰려와 있다. 거실의 전등은 켜지 않기로 한다. 발걸음이 저절로 현우의 방을 향한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아이의 유치원 졸업사진이다. 학사모를 비뚜루음이 머리에 걸친 일곱 살의 현우. 우리가 함께 지나온 그 시간들이 소진돼 버리지 않고 어디엔가 그대로 쌓여있을까. 방 안에는 침대와 컴퓨터 책상만이 덩그마하니 놓여있을 뿐이다. 현우의 책들과 옷가지들은 거의 다 티시의 오피스텔에 내려보냈다. 몇 남지 않은 현우의 물건들을 나는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지금 보기엔 좀 작다 싶은 크기의 LCD 모니터는 현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던 것이다. 컴퓨터의 파워 버튼을 누른 것은 무심결의 행동이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윈도 부팅 소리가 들려왔다. 곧 메신저 프로그램에 자동 접속되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들어왔네. 변태새끼. 어제 잘 만났냐? 좋았냐? 모니터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몇 번 했어? 얼마에? 그 물음표들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다른 도시에 사는 16살짜리 소녀. 신의 테스트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참혹하다. 희끄무레한 의혹들이 속구쳤다. 곤두박질 쳤다. 또렷한 사실은 한 가지 뿐이었다. 어떤 어미도 제 새끼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이미 윤리의 차원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아니야. 안 만났어. 남보라의 빈손은 초라했다. 검은색 바지 정장을 아래 위로 맞춰입은 내 모양새가 이곳에서는 도리연 낯설어 보일지도 몰랐다. 일고여덟 시간 뒤 새로운 해가 뜨면 발인이었다. 삼일장의 마지막 밤인데도 문상객이 거의 없었다. 상주는 열두어 살이나 되었을까 말까 한 소년이었다. 희고 기름한 얼굴이 영정 속 소녀와 많이 닮았다. 내 자식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와는 달리 눈물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소년과 맞절하면서 나는 손톱으로 애꿎은 손등만 쥐어뜯었다. 피해자 남보라는 할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가해자 장현우의 아버지는 형사 합의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흔연히 내놓았다. 소녀의 고향인 M.C. 시내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돈이었다. 장례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소녀의 할머니는 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씌어있는 문서였다. 그리고 장현우의 어머니는 예의를 다해 문상을 왔다. 피해자의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빈다. 스스로에게 혹은 내 자식의 앞날을 헤아리실 신에게 면죄부를 받고 싶은 마음만은 남편과 내가 똑같을 것이다. 소년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힐 까닭은 없었다. 구두를 찾아 신고 그곳을 떠나려 할 때 젊은 여자 하나가 부리아부리아 도착했다. 영안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창자를 쥐어뜯는 울음이었다. 굴건을 쓴 어린 소년은 그녀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그네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을 터였다. 타인들의 삶이었다. 나는 조용하게 발길을 돌렸다. 현우는 병실에 혼자 있었다. 아이는 만화책을 보는 중이었다. 왜 아직 안 자다 일어났어. 심심해서 이거 조금만 보려고. 현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어제 문병을 다녀간 제 이모가 가져다준 책들이었다. 책 속에 눈을 쳐받고 있던 현우가 갑자기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동승자의 안위에 대하여 남편은 아직 아무 원질도 주지 않았을까. 나는 조심스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왜요 대꾸 소리가 건성이다. 병실 형광등의 어스레한 불빛 탓인가 아이의 덥수룩한 머리칼이 일순 어룽어룽 흔들려 보였다. 아니야 눈 나빠지겠다. 알았어요 이것만 다 보고 힘들지 우리 아들 괜찮아 현우는 다시 만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우의 서울 이송은 곧바로 결정되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현우는 우레옥의 불고기와 물냉면이 먹고 싶어 죽겠다고 했고 남편은 퇴원하자마자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다. 문제가 되는 허리는 우선 두어 주 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현우가 새로 입원한 병원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 로비는 여느 호텔 못지않게 꾸매져 있었다. 학교에는 병가 휴학계를 내야 했다.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되리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현우는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말을 우그러뜨렸다. 보닛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구나. 나는 은근한 말투로 일러주었다. 과장은 아니었다. 남편이 짐진 엄격하게 거들었다. 이제 다시는 운전하지 마라. 허 말도 안 돼. 현우가 입속에서 툴툴 거렸다.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제법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애썼지. 우리는 하나만한 덕담을 주고받았다. 다 지난 일이라는 듯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다행히 가출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구나. 응 부검을 막은 게 천만 다행이야. 딴 건 몰라도 부검 결과는 어떻게 손쓰기도 어렵잖아. 걔한테서도 알코올 꽤나 나왔을 거야. 미친 새끼. 아침부터 혈중농도 0.38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구속인데. 나는 다급히 거의 입을 막고 싶었다. 고기 더 할래? 아니야. 조절해야지. 요새 불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못했더니 체중이 금방 확 남편이 남편이 손바닥으로 제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미성년자 건드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하필이면 아무래도 그는 무용담을 함께 나누고 싶은가 보았다. 나는 와인 냉장고를 열어 1999년 산 샤토 탈보를 꺼냈다. 스크롤을 코르크 중간에 깊게 박았다. 이내 코르크가 슬슬 딸려 올라오기 시작한다. 술을 다 하자고 하고 웬일이야?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유리잔에 포도주를 따른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그가 자행했을 여러가지 노력에 대하여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었다. 용서할 수도 있었다. 그가 현우의 아버지이듯 나는 그 아이의 엄마임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상품으로 사온 한우 꽃살은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웠다. 사고 이후 내가 오른쪽으로만 음식물을 씹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암말감을 벗겨낸 자리는 공허했다. 유기농 상추를 몇 번이나 빠득빠득 씻었기 때문일까 이름 모를 벌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50번째 생일까지는 350여일이 남아있었다. 그 사이에 달아빠진 어금니를 빼게 될지 인공치야를 박아넣게 될지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려웠다. 50번째 생일 아침에 또 어떤 대단한 결심을 일기장에 적게 될지도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쓴음을 삼켰다. 자 건배 남편이 다정하게 잔을 부딪혀왔다. 아마도 나는 나와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것이다. 참 심란하네요. 자식이 이러면 부모로선 참 난감하죠. 애지중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키웠던 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어린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런 상황은 모든 부모가 절대 마주하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과서적이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연한 부모로서의 선택과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부모가 한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먼저 진심 아이의 장례를 걱정한다면 저는 무조건 감싸주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현우의 부모는 쉬쉬할 게 아니라 당장은 비난을 받고 상처가 남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용서를 해 줄지 말지는 현우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현우에는 그저 진심이 담긴 사죄만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겨서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부모처럼 현우가 상처를 안 받을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면 오히려 현우의 반간만 사지 않을까요? 왜? 굳이 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려 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럼 나중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 부모의 입장으로서 선택지가 있다면 이미 현우의 부모가 보여줬던 방법입니다. 어쩌면 많은 수의 부모들이 저절하기에 쉬운 실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내 자식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아 근데 참 솔직히 저도 부모로서 첫 번째로 언급한 태도처럼 엄격하게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은 그러면서도 자식이 이 일 때문에 비뚤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솔직해지기를 차일피를 미루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일인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더 할 말은 없겠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예전보다 더 예의없고 또 막무가내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부탁했다고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쌍욕으로 응수하는가 하면 심하면 분해 못 이겨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나가는데 몸 한번 슬쩍 부딪혔다고 때리고 내 차가 끼어드는데 양보 안 해줬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차 사고를 내고 하는 소식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맛을 느낍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건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또 많이 했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참 이 소설이 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 가정의 불행한 사건과 어린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모의 행동에 공감이 가면서도 아 이래서는 현우에게도 좋지 않은데 하는 우려가 동시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한 답은 알지만 행동으로 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 놓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괜히 편안하게 쉬실 시간에 어려운 질문으로 마음을 복잡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 이었고요. 지금까지 정의연 작가의 단편소설 어금니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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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